미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다 같이 작업하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. 예주나 예림아 꼭 여기 한번 같이 와가지고 아빠가 그린 그림도 보고 같이 한번 갯벌 체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. 너무 예쁘고요. 유명한 벽화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걸 생각나게 하네요. 너무 고맙죠.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힐링할 것 같아요.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세상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19 함께 득복해! 이 캠페인은 이수근의 대리운전 코리아 드라이브와 함께합니다. igerio 감사합니다.